이사 오셨나봐요? 네 저는 옆집 살게 될 남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요? 이름이 나비예요? 고양이 제가 받을 거예요 아줌마는 어쩌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? 너 정도면 우리 이정이 짝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름달이 되면 운명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암에 걸려 죽는다는 건가요? 길어야 몇 달 정도? 엄마처럼 또 얀마를 그렇게 보내는 거 나 그렇게 못해 이제 이제 진짜 헤어지네 내 엄마가 이정이한테 가보라고 그랬어 이정이 많이 힘들다고 그럼 도대체 암마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건데 진심으로 원하면 볼 수 있어 사랑에 걸렸다 아름다운